1. 탑스타 뉴스 정은영 기자, JTBC 아는 형님에서 방송인 이진호가 배우 배연성에게 했던 발언이 뒤늦게 누리꾼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 452회에는 드라마 조립식 가족의 주연 배우인 최원영, 최무성, 정채연, 황인혁, 배연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나를 맞춰봐 코너에서 배연성은 내가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직도 잊지 못할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어떤 실수일까라는 질문을 냈다. 이에 이진호는 혹시 우리들의 블루스 그 내용 이라고 입을 열었고 아는 형님 출연진들은 무슨 얘기냐라며 웅성거렸다. 자신이 없어진 이진호는 아이를 가졌지 않냐 드라마에서라고 언급했고 배연성은 땡이라고 외쳤다. 이를 들은 서장훈은 미친 거냐 뭐냐 왜 이러냐라고 당황한 듯 말했으며 강호동 역시 안될 때는 잠시 쉬어도 된다. 괜히 무리수를 두고 그러냐라며 걱정했다. 이진호는 자신의 옆에 있던 이상민을 가리키며 상민이가 시켰다라고 말했고 이상민은 내가 언제 시켰냐라며 되받아쳤다. 이수근은 시키는 소리 들었다. 우리들의 블루스 뭐라고 하더라라고 거들었으며 이상민은 너까지 왜 그러냐라고 옥신각신하며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었다. 다만 해당 방송이 전파를 탄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이진호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많은 누리꾼은 배연성 기분 나빴을 것 같다. 이 장면은 편집했어야 했다. 무례한 발언인데 사과도 암회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웃기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분위기를 유쾌하게 풀려고 했던 듯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정은영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10월 7일 14 07 송고 nbsp nbsp 숨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정은영 기자 리포터의 탑스